단순히 무협지만 제가 좋아한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. 무협지를 통해서 뭘 얻고 싶은지. 영화를 보면서 나는 어떤 욕망을 지금 채우고 있는지 자기랑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길을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. 자기가 모르는 길을 자기가 가르쳐줘요. 너 솔직히 뭐 원하잖아. 이게요. 들여다봐야 알아요. 일반적으로 잘 모른단 말이에요. 그걸 원하는 걸 알면 그게 내 사명인 거예요. 그리고 그게 원하는 게 양심에 크게 어긋나는 게 아니면요. 해서 나쁠 게 없잖아요. 그래서 뭔가 나만 이걸 해볼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면 남들한테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사는 일상의 어떤 찌든 삶이 아니라 이 일상을 살더라도 아주 색다른 맛으로 살 수 있는 비법이 있다. 이런 걸 알아내면 꼭 공유해가지고 힘든 분들 더 재밌게 사는 맛 나게 세상을 한번 바꿔보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뭐 좀 얻었다 하는 분들 거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섭렵했죠. 고승들이건 그러다가 보니까 확실히 이분들은 딴 세계를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찾다 찾다가 이제 비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호흡이니 깨어있음이 이런 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 하는 일까지 다 이어졌잖아요.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얻은 건 얻은 만큼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장이 또 벌어졌고요. 그럼 그게요. 결국 보면 처음엔 욕심이었단 말이에요. 그게 양심도 아니죠. 양심도 들어있겠지만 양심만이 아닌 게 제 욕심이 먼저 난 그런 거 하고 싶어하는 그게 그 안에요. 명예욕도 들어있어요. 내가 그런 거 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인정욕구죠. 그러면서 또 내가 그런 일을 딱 집행해보는 권력욕도 있죠. 그 일을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. 그건 권력욕이죠. 다른 사람 통제 안 받고 내가 해보고 싶어. 또 그걸 통해 뭔가 생계도 해결되면 좋겠다. 이런 건 또 생존 욕구도 있고 안정 욕구도 있고 그러면 이 안에 또 자아실현 욕구 내 능력을 구현해보고 싶은 욕구도 있고 또 양심도 있어요. 내면에. 그럼 이게 다 아우러져서 가기 때문에 시작에는 꼭 양심이 먼저 시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. 왜냐하면 그게 이니에이지에 맞는 일이라 제가 시작한 건 아니었잖아요. 그냥 제가 하고 싶었죠.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면 또 재밌을 것 같고 내 욕망이 일단 재밌어 하니까 들여다본 건데 그럼 그 안에서 양심이 출동해서 이니에이지로 정리만 해주면 그게 얼마든지 욕망도 도심의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. 먼저 양심에서 시작한 일도 있지만 욕심에서 시작한 일들도 양심이 통제만 해주면 똑같이 좋게 끝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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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